평산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죠. 그러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열정페이 평산책방 뭐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되는 사항이 됐어요. 자 그럼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화면으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있죠. 이런 게 공고처럼 나온 거죠. 평산책방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니까 어떤 대가나 급여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로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50명, 50명을 모집해요. 그리고 모집기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활동 혜택이 있어요. 굿즈, 점심식사, 간식제국인데 여기 보면 이 점심식사 부분이 특히 또 주문을 받았는데 종일 봉사하시는 분만 식사 제공이고 종일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근무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2시, 2시부터 18시 이 부분 다 하시는 분만 점심. 그런데 앞부분 2시까지만 하시는 분은 정신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2시까지 일하는데 왜 점심 안 줍니까?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주문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아니 책방에서 일하는데 열정패이. 그러니까 그냥 경험 쌓는 걸로 만족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자 이 봉사자 모집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에 나왔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손정욱 변호사, 일단 평상 책방은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통상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 모집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엄연히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책방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좀 보셨나요? 공공재단입니다. 재단. 재단은 이제 세제 혜택도 있고요. 이게 재단법이네요. 그냥 개인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다. 재단이다.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요. 제갈계인 논평양보다 혹시 CG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주 오래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 내용? 이재명 대표. 고르게 보면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자막을 밑에 보면요. 개념이 나오거든요. 열정표이란 재능 있는 청년에게 저는 아르바이트하는 50명이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재능 없으면 안 뽑겠죠. 재능 있는 청년, 저는 해당되죠. 그다음에 열정을 구실로. 문제인들 지지하니까 열정이 있겠죠. 그다음에 노잖아요. 무인금 또는 적은 임금으로 헌신 강요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여기에 딱 해당되잖아요. 재능 있는 청년에게 문제인들이 지지하니까 열정을 구실로 돈을 안 주잖아요. 이게 바로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하신 것에 아무리 돈이 먼저다 이게 그런지 몰라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책을 일주일에 5,582권을 팔았어요. 그럼 이게 마진이 3,40%에다가 또 본인이 쓴 책 인쇄도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커피도 팔고 굿즈도 팔고 이렇게 파는 청년들한테 교통비나 우리 최저임금 본인이 많이 올렸잖아요. 그거 만 원씩 주면 안 됩니까? 이걸 왜 이렇게 모집합니까? 그런데 아까 이게 재단 형태라면서 운영되는 게? 그런데 재단은 자원봉사 모집을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할 수 있지만 제 말은 이게 실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실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책을 파는 학생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그 비용을 지급한 데서 재단 규정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료 자원봉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를 아끼려고 저는 이게 자원봉사를 모집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무료 자원봉사 그리고 이게 밥도 그래요. 아니 2시에 끝나는데 집도 여기 외단되잖아요 평상마을이 그럼 이게 어디 가서 자기돈 내고 교통비 식사합니까? 그냥 이게 밥 한 끼 더 주면 또 얼마 듭니까 비용이? 그걸 이게 종일밤만 밥 줍니까? 정말 이게 너무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것도 사실 주목을 받았어요. 종일봉사자만 식사제고 이것도 주목을 사실 받았습니다. 지적이 너무하니까 물론 취소를 했지만 저는 이런 걸 모집할 때 아무도 쓴소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스템의 문제고요. 정말 이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정기장 교수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소종별 변호사는 그냥 포화를 보셨어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걸 문제 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평상 책방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뭐 아쉽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원하는 시간만큼 또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열정 폐해를 얘기하고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좀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얘기도 기업이라든가 소위 이른바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청년들의 어떤 열정을 빌미로 해서 저임금을 한다든지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것을 제기했던 것이지 이걸 평상 책방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일 가능성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직 대통령이 잊혀진 대통령으로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평상 책방을 만들고 또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고 저는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 자체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저는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중자해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게 맞다. 그리고 정자원봉사자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나온 조치처럼 이를테면 재단 회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구한다든지 해서 지금의 평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들이 일을 좀 도와주는 형태로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대단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성범 실원님.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일이 꼬인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를 추진하다가 이거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보신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편의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자원봉사자. 어차피 와서 책도 많이 사서 몇 사람이 물어봤겠죠.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할 수 없느냐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하게 굉장히 제3자적 시각 내지는 객관화가 안 되는 자기 위주의 시각과 판단 역만 갖고 있는 그죠. 재단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과도한 공격이라는 지점도 있지만 보면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전혀 안 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 거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 자원봉사자는 하는 게 오히려 영예소론이 일일 거야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전용기 의원님. 그러니까 신성범 전원님은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이 꼬인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사실 여기 정직원들은 당연히 채용이 돼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평상척방이 열리고 나면 정말로 많은 지지자들이 찾아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다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치인들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정치인들도 당연히 찾아가려고 많이 할 거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올 거고 실제로도 요청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나는 좀 자원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자원봉사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또 식사를 제공할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이 좀 꼬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종일 봉사자만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너무 명시적으로 해놓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보기 불편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원봉사는 사실 10시부터 2시니까 4시간 근무거든요. 그런데 2시잖아요. 약간 식사 시간이 지나서 뭔가 그냥 가 그러면 매정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관리자 측면에서 해당 내용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원봉사하면 밥이라도 좀 먹이면서 일을 시키는 게 어느 정도 통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걸 잘못 따르면 이거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빈정상할 수도 있는데. 서운하죠. 서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관리하는 측면 입장에서는 밥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일 봉사자 정도는 식사를 제공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 조금 국민들이 봤을 때도 서운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꼬였다가 어느 정도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용기 의원님은 책방 가보셨어요? 아니면 가보실 계획이 있으세요? 책방은 아직 안 가봤는데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아직은 계획은 안 되고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산책방은 참 이걸 뭐라 그럴까요? 화재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논란이랄까요? 아무튼 뭐 이슈가 되긴 있습니다. 계속 뭐가 알려지고 얘기거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다뤄봤고요.